고전교회 음악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고난주간 특집 CBS 음악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오직 주님께서 은예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을 판 사람과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인물전에서 성극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명강이 특집 새롭게 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 한국 애니메이션의 거장 정수용 감독이 전하는 예수를 만나보세요 부활절 새벽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접 생중계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 부활절 오후 CBS TV에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갱신의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